보여주세요 처분입니다 처분입니다 여자분이 아니고요 남자분이예요 남자분입니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눈매가 또랑또랑하고 코도 어떡한 게 약간 미국 소년 같은 느낌 나오시면 누나들이랑 허그 한번 해대요 이걸로 얘기 없던 거 아닌가요? 원래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본에도 없는데 이거시다가 다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네 그럼요 뭐 원하는 쪽으로 하시죠 파이팅! 저 이렇게 습스러웠어. 다 이렇게 파이팅해. 우리 규현 씨가 오고 이렇게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저도 원래 사실은 이쪽에 서서 영자 누나를 공격하라는 그런 명령을 처음 받았었는데 약간 수정이 됐나 봐요. 아니에요. 이제 우영자 좌미선으로 우리 규현 씨를 잘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민호 씨가 귀여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너무 부담됩니다. 더 귀여워해달라고 엄마들한테 인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본 제가 갖고 있을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무래도 큰 엄마. 큰 엄마. 어머니 좀 덕담 같은 거. 아니 저게 뭐야. 아이돌 영화배우예요 뭐예요? 뭐예요? 아이돌. 설명을 해드려야지. 아이돌 예능인입니다. 소중히 하시면 어떤 어떤 노래가 나왔는지 조금씩. 얼마 전에 그 쏘리 쏘리라는 노래. 아이돌 어머니 항상 주의해야 돼. 왜이냐면 말씀을 끊어지지 않으시고. 정말 바꿨죠. 그런데 항상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는데 아이돌 어머니. 정확해. 호불호가 웃기면 웃고 안 웃으면 딱 안 웃어.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대충 웃어지고 이런 게 없어. 거의 피디님이네요. 정확하지. 아이돌 어머니 앞에서 좀 재미난 뭐 얘기다든지 재미난 표정 줘봐요. 재미난 표정이라도 아니. 귀여운 춤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때. 제가 비슷하게 둘리 춤이라고 있거든요 어머니. 둘리 춤이라고 이러고. 둘리 춤이라고 이러고. 유리 manage. 유리자 eternally 있어요. educ가운 다미 여기서 개방 왔던 کو 1920만 sonicλλophone. 역시 친구라분 잘РИ가. 영희 씨 어머니. 영희 씨 어머니 영희 씨 어머니. 여분의 어미 오늘 정도? 좋은 덕담 해줄 거예요. 오빠. addict la friednahme 안 오늘? 그건 뭐에요? 아니 내가 가슴이 설레니까 진짜요. 설레지. 그러면 이것도 규현이 주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내 친구가 청도 살고 있는데. 세상에 한두 번씩 나눠줘요. 아 이거 진짜. 나눠줘요 나눠줘요 나눠줘요. 이게 방송인지 그냥 반상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좀 좀 나눠줘요 규현 씨가 진짜. 이렇게 떡도 받으시고. 같이 나눠 드시고. 같이 나눠 드시고. 우리 무슨 청국 나눠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처음 입성했으니까. 떡도 나누고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게.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목 맥혀 목 맥혀. 떡이 이게 떡이 주스가 아니야 마시면 안 돼요. 씹어 먹어야지. 누가 떡을 씹어 먹어. 떡을 씹어 먹어. 어버이날이었는데 저기 자녀분한테 훈훈한 선물 좀 받으셨어요? 우리 은영 씨 어머니. 네. 뭐 받으셨어요? 봉투. 경림 씨 어머니 뭐 받으셨어요? 건강검진권을 갖고 왔어. 그게 그렇게 비싸다니. 비싸요 어머니. 난 몰랐더니 난 이거 화창기 생각했더니. 아무것도 그래야 돼. 화창기. 이제 통숨을 보냈어요. 저기요. 지금. 아니 질문에 질문에 좀 담으라고. 떡을 왜 이렇게 빨리 먹어요? 우리 미소년이가 다 하고 떡이나 먹자고. 우리 떡이나 먹자고. 어머니 저희가 자막으로 다 내드릴게요. 자 규현 씨.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죠? 여기 7페이지에 마지막 있지? 네 네. 그냥 읽으면 돼 그냥. 이거 떡 쪄서 그런 거잖아요. 못 받으라고 방송할금 챙겨. 저기 규현 씨가 오늘 맘맘의 첫 MC에서 첫 대사입니다. 정말 기대되는 맘맘이야. 첫 번째 스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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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